더쇼 2014 3반기 베스트 오브 아티스트 그 주인공은 엑소 안녕하세요. 더쇼에서 큰 사랑을 주신 분들 정말 진심을 안 드리고 이렇게 생각받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엑소 팬 여러분들이 있었죠 많은 분들께서 제가 엑소를 사랑해 주셨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. 더쇼 수준 여러분 저희 엑소가 앞으로 더 멋진 퍼포먼스 더쇼 수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